오늘 제목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스가리아에서는 구약의 사복음서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의 언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스가리아 14장까지 쭉 읽으면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이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 스가리아 선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 그날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미래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날 미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할 그날 미래 언젠가 우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여기서 그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좀 유치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우리 박건사님 병상이 계신데 그날 어떤 날 기다리겠습니까 병을 떨치고 일어나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날을 말하겠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날은 뭐가 그날이겠어요 경제 문제 해결되고 정말 이렇게 자기가 경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날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무게와 권위가 있는 날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해결되는 그날 그럼 국가적으로 한 나라가 식민지배를 받다가 광복이 돼 보세요 해방이 돼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그날을 사실은 모든 나라가 갖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독립기념일 없는 나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 국가적인 재난이 해결돼도 온 국민이 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날 죄와 더러움이 해결되는 그날 그걸 말한다고 했을 때 이 그날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요 전 인류와 전 민족에게 희망과 은혜를 얻게 되는 그날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가리아 선지자는 그날을 쳐다봤던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때를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날을 쳐다보고 있었다니까요 이삭을 드리는 그날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미래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해방시킬 그날을 쳐다보면서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그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죄와 더러움이 어떻게 된대요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회에서 족속과 이로사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에 가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전들을 들어갈 때 물을 이렇게 받아 놓잖아요 거기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손을 씻거든요 제사장이 손을 씻는 그 물두멍은 제사장의 더러움을 씻기 위한 용도였다고 했을 때 여기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제사장만을 위한 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셈이라는 겁니까 온 인류를 위한 셈이라는 거죠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그 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 있는 그 물두멍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고여 있잖아요 갖다 다시 더러워지면 다시 물을 부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셈은 어떤 셈입니까 이 셈은 어떤 셈이에요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우물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나에게 그런 저기 저게 뭐예요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게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셈 물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셈은 누구를 말하냐 그 셈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가 인생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백성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쁨과 환희에 차서 그날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날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날일까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날 죄와 더러움은 결국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말하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하와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과 또 그 죄악 때문에 갖고 이 땅에서 내 의지와 일부러 내 의지대로 짓는 죄 또 실수로 짓는 죄 또 모르고 짓는 많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씻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환희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느냐 말입니다 오늘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 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을 쳐다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순간 어떤 상황에 다다르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모든 문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사실은 그 죄악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맞죠 그 죄악과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이 땅에는 없다는 거죠 그 죄악 때문에 생기는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저희들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논 팔고 땅 팔고 해갖고 자녀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려고 왜 그러냐 물어보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대학 가서 판검사 되고 하면 일단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대기업 들어가고 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공부를 선택하든지 좋은 직장을 선택하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판검사 대보면 뭐 할 거며 대기업에 취직하면 뭐 할 겁니까 거기에는 문제 없나요 사법연수원이 판검사 되기 바로 전에 연수받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최근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검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목매달아 자살하는 경우 있고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업무하다가 쓰러져 죽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도 인생의 행복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러한 것들은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봐서 그렇지 안 가본 사람은 그곳이 해결책일 것 같이 느껴질 뿐이지 가서 있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나나 인생 문제의 고통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 문제의 해결의 답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근원 문제가 끝내야 되는 거죠 인간의 고통이 완전히 해결되려면 인간의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문제는 뭐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게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물 밖에서 고통당하는 그 물고기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물 속으로 들어가야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는요 땅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최근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주보를 정리하는데 네 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야 참 시간 빠르다 싶은데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장식품 크리스마스 트리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를 얼마나 예쁘게 장식해 놓습니까 막 거기다 불도 전기도 달고 예쁜 것도 막 걸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는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 행복해 보입니까 아무리 좋은 보석으로 휘감았다 할지라도요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잖아요 진짜 나무가 행복하려면 땅 속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한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는데 왜 못 만날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네요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 목사님 착한 일 하면 되잖아요 착한 일 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오는 죄가 있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단계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 수준으로 거룩할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말이지만 죄라는 게 뭐예요 벗어나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생각이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내 마음이 떠나 있어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기는 하지만 예배를 많이 드리기는 하지만 말씀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림으로 해서 자기가 은혜받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개선되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개중에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책을 읽으면 마음의 양식이 된다면서 성경을 읽으면 영혼의 양식이 된다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성장시킨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기준이 누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와 있는 게 되는 거라니까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으니까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야 헌금 많이 해라 복 받으려면 헌금 해라 이런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기준이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벗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하면서 저 뭡니까 죄를 짓고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잘못하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있잖아요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더 하고 뭐 저기 뭐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모슬렘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슬렘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자살 테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자살 테러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슬렘 그 뭐예요 나오멧을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한 사람은 천국에서 젊은 여자 12명하고 결혼을 시켜준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대요 확인된 말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살 테러가 누구를 위한 테러입니까 이슬람을 위한 테러입니까 자기를 위한 테러입니까 자기 좋은 데 가려고 하는 테러라니까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다 절하고 뒤뜰에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빌고 했던 그 이유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자기 자녀 자기 육신 전부 자기 복받으려고 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사실은 그런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오니까 하나님 얘기를 듣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아니까 설령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갈등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아예 이 수에 칠 수도 없어 근데 그렇다면 교회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활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현실입니다 현대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죄악 속에 거하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복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그 놀라운 극류를 더 깊이 체험하고자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여러분이 기준도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런 인생을 삽니다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어요 목사냐 장로냐 상관없습니다 잘못하면 목사도 자기를 위한 목회를 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섬기돈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분당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한국의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자 부자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그쪽에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올 때였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 전략이 뭐냐 아파트 개발하는 그 부동산 업자하고 얘기해가지고 아파트 개발하는 단지가 생기면 거기에다 교회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성공을 했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생긴 곳이 시범단지라는 곳인데 지금 그 시범단지에 보면 분당 중앙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거기서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 그쪽 동네에 부교육자로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시범단지에 그런데 그 시범단지에서 아파트들이 막 생기니까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양지마을이라는 곳으로 나중에 보시면 다 나오는 분당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가 이제 두 번째 개발되는 동네였거든요 거기에 다 교회 상가에다가 5층 상가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걸 빌렸는데 거기가 꽉 찬 거예요 주일날 예배 모이는데 한 800명 1000명이 모였다니까 거기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 성도가 부흥을 하니까 교회에다가 선포를 한 겁니다 이제 교회 건축해야 된다면서 건축 발표를 딱 하고 헌금작정을 딱 하고 났는데 생각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예배들이러 왔던 800명 성도가 싹 빠져나간 거예요 나중에는 80명 남았어 10분의 1만 다 교회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했거든요 영광의 날은 가고 지는 상태에 있는 찌그러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갔다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 늘 생각이 뭐냐 아파트 새로 짓는 데가 어디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교회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아파트 다니면 쫓아다녀가고 되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목사님의 뼈를 때리는 그런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뭔데 내 목회를 뭐 이렇게 참견하냐 하면서 확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딱 깨달은 게 이 양반은 하나님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적이 있거든요 한 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러면 이 세상에 나를 위해 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 세상에 죄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요 건강한 것도 나를 위해서요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다니까요 맞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전부 마귀의 종이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죄에 싹쓴 사망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 전체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혼 한 사람도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창세기 3장의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현재의 고통 미래의 고통 육신의 고통 여러분 모든 정신의 고통이 전부 거기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그 문제 해결하고 싶으니까 선택하는 것들이요 전부 우상이잖아요 더 큰 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상 숭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의 끝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삼사대가 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된대요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거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고통 속에 빠질 거라는 신명기의 엄중한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상을 섬겼나요 섬기지 않았나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여호수와 갈렙이 죽고 나면서부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상 숭배와 죄의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죄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고통하는 그 배후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마귀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불신앙의 종으로 살다가 죽으면 어딜 갑니까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지 못하면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미래에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이런 인간의 실체를 여러분 성경 외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버드대학 가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다고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이 죄의 문제에서 마귀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길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원수가 된다고 하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을 예언하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언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약을 잃지 않기 위해서 피제사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와있게 되는 겁니다 그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여자의 후손 죄와 저주를 해결할 참된 해결자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예배했던 사람이요 창세기 6장에 바로 노아죠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정결한 짐승 중에서 재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드렸잖아요 그 말은 홍수 이전에도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 18절에서부터 보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피제사의 언약을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6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400년 동안 해결 안 되던 그 노예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영웅들은 무엇을 통해서 영웅이 된 것이냐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들무로 해서 그들은 믿음의 영웅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스가려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세미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이다 열릴 것이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포입니까 인간이 죄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상태에서 문제가 오니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우상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저주와 심판 속에 갇혀버린 게 인간인데 그 인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열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과 얘기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것이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샘이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그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저 바다로 흘러갑니다 강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데 여러분 그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가 열리고 어부가 고기를 고깃대들이 뛰노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거기에 그 잎사귀들을 떼서 사람을 고치는 치유의 약으로 쓰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사의 47장에 그 샘물의 실체가 누구냐 요한복음에서는 그 샘물의 실체를 예수님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스가리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스가리아서 그날에 다윗의 족속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물이 열릴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을 기쁨과 환희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와 부하를 쳐다볼 때 이런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비참한 곳에 있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체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어땠었는지를 저는 예전에 복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 잘 몰랐습니다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잘 몰랐어요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조용히 나의 과거를 묵상을 하게 됐다고요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어린 시절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우리 형제들을 먹여살린다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많이 받으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 손대는 일마다 문제 터지고 손대는 일마다 사기당하고 손대는 일마다 망하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분간을 할 수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복음 앞에서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봤다고요 아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죄 가운데 빠져있었구나 내 인생이 마귀에 소속 되어서 마귀에 지배를 받는 그런 인생이었구나 그러므로 내가 그 안에서 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었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여러분 제 마음속에 탁 다가오는데 여러분 캄캄한 방에 밝은 빛이 쫙 비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왜 미국에 태풍 오잖아요 태풍 오고 그러면 전기 끊어지죠 전기 끊어져서 일주일씩 고생해본 적 여러분 그런 체험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간절한 게 뭐예요 불빛이란 말이에요 전기 빨리 회복돼서 전기 들어와서 불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게 돌아가도록 되는 게 제일 간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빛이 탁 들어왔을 때 여러분 아이고 살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그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행하신 일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속에 부름받았다라는 게 다 마음으로 느껴지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기쁨의 눈물이 나든지 여러분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제가 결단을 했다니까요 그럼 이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일생 이 복음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되겠구나 그 결단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부터 이 선교라는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이건 누가 시켜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스가리아가 그날에 더러움을 씻는 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기쁨과 환희에 차서 말한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한번 조용히 여러분의 과거를 조용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악된 내가 죄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살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해결 안 되던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 빠져 살았었는지 그럼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와 이 더러움의 문제를 이 죄와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에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죽어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저 대신 누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죄와 더러움에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장사진행받은 그 예수님의 그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장사진행받은다면 우리는 그 죄와 더러움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십자가와 죽음을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엘리사 시대 때 남한 장군을 생각해 보세요 남한 장군이 피부병이 있었잖아요 문둥병이 있었잖아요 그 남한 장군이 어떻게 깨끗함을 입었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했잖아요 몇 번 일곱 번 목욕했다고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 때문에 문둥병과 같이 냄새나고 짓물른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죽음에 그렇게 잠겨졌을 때 우리는 새로워진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온 몸이 아기 피부처럼 새로워졌다고 나오잖아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봤죠 그 세례가 뭘 의미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홍해로 들어간 건 뭘 말해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그들의 인생이 홍해에서 죽어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악과 더러움에서 빠져나오려면 그리스도의 세매 더러움과 죄악을 씹는 그 세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거기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물속에서 살아나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5분 버틸 사람 없죠 물속에서는 그런데 5분 담겨두지 않고 사람 꺼내죠 그 말은 뭐냐면 세례할 때 왜 물속이 집어넣다 꺼내잖아요 그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는 죄악 물속 예수님과 함께 물속이 장사된 것처럼 죽었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그렇게 담갔다가 꺼내는 거거든요 유일한 답이 뭐냐 죄악과 더러움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죄악과 더러움을 씻는 그 샘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뭐냐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죽는 죽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진행받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죽음 함께 장사진행받는 그 축복 속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일을 낳았던 그 하갈 있죠 하갈이 나중에 사라에게 쫓겨나잖아요 쫓겨난 하갈이 광야에서 막 방황하다가 갖고 왔던 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죽여달라고 도대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게 우리를 여기까지 버리냐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 옆에 있는 샘물을 보여준다고요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옆에 있던 샘물을 봤지 않습니까 하갈이 눈이 다쳤다면 거기에서 죽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샘물이 우리 옆에 있다고요 근데 그 샘물에 우리가 장사진을 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샘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장사진을 때 내가 함께 장사진을 다 되었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해결받을 수 없는 죄악과 더러움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안 성도라면 어찌 복음 앞에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관습적으로 예배 드릴 수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죄와 더러움을 싣는 그 샘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인생에 이렇게 기쁨과 환희로 다가오고 있느냐 모든 죄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크고 감사할 일인 것이냐 그렇게 변화된 것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확인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었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죄와 더러움을 싣는 샘물을 열어주셨냐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악과 더러움에 빠져있는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가 오늘 설명은 안 했지만 그 뒷부분에 우상에 빠져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파멸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자랑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고 십자가 앞에 다가서서 더 하나님과 가까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죄와 더러움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결받고 깨끗하게 되게 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삿개우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속히 반응하고 즐겁게 뛰어나와서 마음 열고 그 예수님을 마저 드렸던 것과 같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언약 앞에 기쁜 마음으로 다가서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성령 앞에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리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죄와 더러움에서 빠져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우상에서 해방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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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